안녕하세요. 판례공부 원문정리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1월 1일자 판례공부 민사 집합건물 경락과 대지 사용권 사건입니다. 성공일은 2021년 11월 11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4-278-170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대지권 지분 이전 등기 청구의 소호입니다. 원고는 건물의 경락인이고요. 피고는 부동산 신탁회사입니다. 그리고 피고 보조 참가인은 시행사 그러니까 건물을 원래 했던 소유자 이 사람이었는데 신탁회사가 대지권 지분 못 떨어진다 라고 상고를 했는데 최종 폐소한 사건이죠. 내용 한번 보시죠. 시행사, 보조 참가인이죠. 시행사는 2002년 9월에 토지에 관해서 피고 신탁회사에게 신탁 등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신탁 등기는 외부적으로는 신탁자가 소유자인데 소유만 등기만 하고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는 신탁자의 의사에 따라서 처분하거나 이익을 하는 게 신탁계약입니다. 시행사는 이 토지에 대해서 주상복합 건물을 신축할 예정이었습니다. 채권자가 60억을 시행사에게 대회를 해주고 시행사의 건물에 가압류 등기를 합니다. 이때 가압류를 할 때는 아직 보존 등기가 안됐는데 90% 정도 완성이 되어있었어요. 아직 건물을 완전히 완성했는데 90% 정도 서있으니까 이 채권자가 시행사의 채권자가 여기다가 가압류 등기를 해버린 겁니다. 가압류 등기를 하면 시행사 명의로 등기가 되고 동시에 채권자 60억에 대한 가압류도 같이 등기가 됩니다. 그래서 보증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존 등기, 건물의 보존 등기 당시에 건물은 시행사가 소유고 대지, 토지는 신탁회사 소유가 된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시행사는 건물에 대해서 신탁의 소유권 등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다시 신탁 소유 등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건물의 등기가 신탁회사에 넘어갑니다. 그런데 원고가 경매를 해서 경락을 받았습니다. 경매를 하면 가압류 등기를 한 그 상태, 그 상태에서 확정이 돼서 그 상태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건물을 받았어요. 받으니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건물이 집합건물인데 전유 부분은 내가 받았는데 대지권이 없어. 그리고 대지권을 신탁회사에게 달라라고 소송을 하게 된 겁니다. 대지권이 없으면 건물을 철거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문제를 이것입니다. 건물 경락이니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해서 대지 사용권을 가지느냐 지금 경락의 대상은 건물만이었는데 토지는 경락의 대상이 아니었는데 토지 사용권을 가질 수 있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근거가 집합건물의 법리에 관한 거냐 법정지상권 법리인 거냐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부동산 신탁 시 대지 사용권 건물의 대지 사용권은 신탁 계약 내역상 대내외적으로 수탁자가 소유자임을 전제로 판단한다. 무슨 말이냐면 수탁자가 토지를 신탁을 하고 자기는 건물을 지어가지고 전입부분을 했다. 그런데 대지 사용권은 신탁회사가 있으니까 시행사가 없는 거 아니냐 이게 아니라 대지 사용권조차도 소유자 건물 소유자 그리고 신탁자의 신탁자인 시행사가 둘 다 갖고 있는 걸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건물이 지어질 당시에 이 건물은 대지 사용권도 시행사의 소유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전입부분과 대지 사용권은 불가분적, 일체 불가분성이 있기 때문에 함께 매각이 되는 거다. 따라서 대지권 등기가 맞춰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입부분과 함께 매각이 되는 거고 법정지상권은 이 상태에서는 피고가 주장을 했는데 그러니까 동일 소유자가 아닌 건 맞다. 경매시가 아니라 가압류등기시를 기준으로 하는 게 맞다. 이 말은 맞는데 이 사건은 법정지상권에 따른 판단을 한 게 아니고 집합건물 법률에 따른 거기 때문에 법정지상권 성인 여부가 무관하다고 대법원을 판단한 겁니다. 두 가지로 판단한 거죠. 그러니까 일단 법정지상권은 이런 경우에 적용되는데 이 사안은 적용 안 된다. 이 사안은 뭘 적용이 되냐? 집합건물 법령이 적용되고 집합건물에 있어서는 전입부분은 분리가 안 되고 한꺼번에 팔린다. 따라서 원고에게 대지상권이 있다라는 게 최종 결론입니다. 이 피고 대리인은 법정지상권이 성인하지 않는다고 주장을 했는데 대법원은 이거는 법정지상권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을 해줬고 집합건물 권리에 따른 대로 판단을 했다는 게 대법원이고 집합건물에 있어서는 대지상권은 종속적 일체 불가능성에 있어서 같이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경매 시에 대지권에서는 잘 살펴봐야 됩니다. 요거와 유사한 사안인데 약간 다른 게 하나가 뭐가 있냐면 토지에 대해서 지금 이 사건은 신탁특계가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토지에 대해서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는 전혀 다릅니다. 요거는 좀 복잡하기 때문에 나중에 계기가 있으면 설명할 수 있겠지만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신탁특계가 되어 있을 경우는 이 판례의 결론에 따라서 대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에 대해서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에는 전혀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는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너무 설명이 길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을 하지 않겠고 신탁특계가 중요하다는 거 근저당이 중기에서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